연수구의회가 제2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원도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상균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에 악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재정 사업으로 배치는 현 부진의 지하화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자방식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숙경 의원은 연수군의 원도심 지역에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심과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환경정비에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도심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도시와의 인연관절을 위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에 의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화 부탁드립니다.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연수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